시상식 기간 렵기 랩 매 년 저는 SK 나이치 농구를 보러 왔었고 오늘도 원래 원래 전율 올렸는데 시상식 기간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또 야공을 하고 있지만 타 스포츠도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선수가 제일 좋고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고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...그... 하성이 형이랑 하성이 형 에이전시가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같이 한 번 밥 먹게 되고 난 후루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감히 승부위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치지 말고 잘하라고 준용이 형이 저희 경기 보러 온다 해놓고 노쇼한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 커터가 들어간 걸고 노쇼하는 거 아니냐 노쇼 안 합니다 자기가 준용이 형이 노쇼했다니까요 저희 이제 야구 선수들은 노쇼 같은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다치지 말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성원 파이팅! 회성원 선수 파이팅! 회성원 선수 파이팅! 성원이 형도 다 친하게 지내고 이걸 제대로 했는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회품 파이팅! 회성원 선수 파이팅! 회정역원 선수 파이팅! 회식원 선수 Part film 회식원 선수사 회식원 선수 파이팅! 회식원 선수 파이팅!